입장에서는 엄청 걱정되거든요. 하루 종일 날 위해 희생한 형의 비명소리가 들리니까. 냄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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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풀어도 돼요? 풀 거예요. 보정을 해놔야 되는데. 아 저거 안 될 것 같아. 아 됐어. 윌리엄을 위해서. 같아. 통화를 위해서. 깁스 없이. 어떻게 했잖아? 윌리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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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괜찮아 괜찮아. 하. 조용했어. 야. 형 괜찮아? 형 괜찮아? 형 형. 형 왜 했어? 어. 윌리엄. 하쁜 거예요? 했잖아. 아 내가? 꽥꽥이야. 스윗. 깨빵이야. 이렇게 하고 했는데. 아 마공아. 아 마공아. 아 마공아. 아 이제 봤어. 깁스 푸는 거 봤어. 아 보여? 너 바로 아프게 아니하냐? 어? 너무 멀쩡한데. 근데. 아프는데. 이제 안 아파. 이제 안 아파?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. 하루 종일 동생 챙겼어요. 밥 주고 세수 해 주고 청소 해 주고 부티지니까지. 우리 윌리엄 더운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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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윌리엄이. 아유 너무 착하네요. 피인 어서가 너무 타직하다. 이렇게 깔 건가 없이. 길이니까. 또 와. 아유 너무 좋대. 아유. weather. ности아 법 앞몰 JON